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락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자 100kg 얼마나 들 수 있는가 규칙은 간단합니다 100kg 많이 들면 1등이고요 가슴칙, 명찍 하시면 저희가 카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레스를 하든 오버그립을 하든 클로즈, 와이드 상관없이 가슴칙고 밀고 가장 많은 횟수를 하신 분이 우승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참가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오랜만인데 끝이야? RNotace 2 3 4 3 4 5 8 9 10 11 11 12 15 17 18 19 20 돌아다다 Посzę оч retoma 자 자 자다 등등등등 어디서 오셨어요? 저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에서 운동을 얼마나 하셨어요? 저 한 2년? 2년? 2년 차인데? 네 2년 뭐 해본 적 있어요? 본인 PR? PR? 10개 아 근데 형이랑 있으면 다르죠 아 다르지? 10개 이상 아니 10개 이상이에요? 아니 아니 일단 해볼게 형! 더 질문 있습니까? 없다! 여기도 진짜 하나 죽어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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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! 둘! 셋! 넷! 다섯! 여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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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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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구력이 어떻게 되십니까? 어... 제대로 한 건... 제대로 한 건 3년? 3년 차! 꼬리뼈 골절 이슈가 있어서 한 달 운동을 쉬었다! 꼬리뼈 골절 이슈가 있어서 첫 번째 보험은? 나이가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... 다 왔다! 다 왔다! 다 왔다! 다 왔다! 다 왔다! 그만! 가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뭐해! 자, 혹시 운동 얼마나 했어요? 종합격투기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. 와... 쉴드 복싱 한 번 보여주세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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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오! 오! 호주동 굴이 어떻게 됩니까? 저 제대로 한 지 4개월에 됐습니다. 누워! 누워! 느껴봐야 돼 스물아홉살 위성훈입니다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운동을 좋아해서 파워리프팅 파워리프팅 좋아합니다 파워리프팅 약점이 있어요 다섯 개 이상은 안 합니다 자 유력한 우승 오브인데요, 가만 오 좋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6, 8, 8, 9, 9 1, 2, 3, 4, 5, moyen 7, 8, 9, 4, 5,in 위성호 씨 37개 운동 구리가 어떻게 되십니까? 3년 차라고 말하는 5년 차입니다 딱 좋아 누워 몇 개 할까요? 열 개 할 수 있어요? 다섯 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셋 셋 가자 하나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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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츠 모델로 갔다 왔습니다 넷 몸은 바디빛 찍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직 한참 부족해가지고 후렴가 얼마야 돼요? 5년 차입니다 오케이 렛츠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곱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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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등은 우리 드래곤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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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이거 보고 연락주세요 아홉 2등 김정환씨 아홉 다이어트할 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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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은 개수를 해본 적이 처음인데 재밌네요 영광 영광스러웠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고마